네,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되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좋아요? 안 좋아도 좋은 척 하는 게 믿음인 거야 네, 여러분들 함께 예배 드려서 좋고 예배 가운데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랑은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장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만드시죠? 빛을 만드시고 또 나무도 만들고 식물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하늘을 나는 새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동물들도 만드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 만든 다음에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뭐라고 했죠?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이렇게 하셨어요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막 뛰어놀잖아요 동물들도 그거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하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 막 상상을 해보면 되게 기쁜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이 좋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6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간 만든 걸 후회하십니다 후회할 뿐만 아니라 한탄하세요 가슴을 칩니다 내가 왜 인간들을 만들었을까? 창세기 6장 5절 6절이에요 여화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7절이에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홍수 심판이 임합니다 창세기 7장은 그 홍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 7장을 보면요 홍수가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야 홍수가 그칠 것 같으니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창세기 7장 11절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대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이랬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 홍수 심판 때의 상황을 얘기하죠 어떤 모습이에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땅에서 막 물들이 펑펑 터지는 겁니다 가끔씩 분수 있잖아요 분수 그때 보면 바닥에서 물 나오잖아요 그런 게 그냥 여러 곳곳에서 막 이렇게 큰 기둥처럼 터지는 거예요 땅이 쩍쩍 갈라지면서 물이 섞고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비가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하늘의 창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그냥 와장창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려 40일이 옵니다 3일이면 끝나겠지 아 일주일이면 끝나겠지 아 10일이면 끝나겠지 아 길어도 20일이면 끝나겠지 그런데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도 끝나지 않아요 정말 홍수 심판으로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토록 무섭게 내리던 홍수가 끝이 납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해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홍수가 끝난 이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했대요? 누구요? 노아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는 가축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홍수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가축들을 기억했대요 그리고 나서 홍수를 멈추셨어요 또 출협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불렀느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출협기 2장 23절 25절인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야마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야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 하나님이 뭘 기억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믿었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내가 너의 민족을 끝까지 붙잡아두리라 이거요 이 약속 그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리고는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신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음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물어보시면 각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한 거 있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좀 달라졌어요 사랑은 총 맞은 것처럼 아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에 대한 각자의 정의가 있죠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기억하시는 사랑입니다 기억하다 기억하사 이 기억하시는 사랑 그래서 사랑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별것 아닌 걸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또 어떤 색깔 좋아하는지 또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꽃 좋아하는지 생일을 기억합니다 기념일을 기억합니다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만난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100일 200일 300일 이렇게 기억해요 그런데 만약에 기억을 못했다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 끝나 300일인데 그냥 넘어갔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왜요? 그거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그 기억하는 걸 뭐라고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기억해 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서울에서 교육전사로 중등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저를 정말 엄마처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교회는 그 1년에 딱 한 번 교육전사님들이 어른 설교를 하는 때가 있었어요 6월 달이었어요 7월 달에 교회 행사 하잖아요 여름 행사 그런데 그 여름 행사 하기 전 6월 달에 첫 주부터 마지막 때까지 유치부 전사님, 초등부 전사님, 중등부 전사님, 고등부 전사님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주일 오후 예배 때 어른들에게 제가 그 교회에 4월에 부임을 했고요 6월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6월 마지막째 주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제 마음이 지금까지는 어린아이들에게만 중등부 아이들에게만 설교했는데 이제 어른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게 주부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월요일 날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그 권사님에게 전사님, 6월 마지막째 주 설교시네요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문자를 보고 제가 기뻤습니다 야, 남들은 그냥 다 지나가는데 야, 이분은 기억하시고 또 나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야, 이렇게 기도도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한 주간 지났습니다 문자가 또 왔어요 전사님, 3주 남았습니다 제가 떨립니다 이렇게 자기가 설교하는 것도 아닌데 왜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한 주 지났습니다 전사님, 2주 남았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조금 의심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분 스토콘가? 한 주 지났습니다 전사님, 1주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한 주는요 진짜 난리가 아니었어요 6일 남았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4일 남았습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이 된 거예요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라고 했더니 이 중등부 선생님들이 다 앉아 계신 거예요 한 18명 되거든요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원래 중등부 선생님들이 주일 오후 예배를 안 들이세요 집에 가세요 왜냐하면 아이들 예배 드리고 또 어른 예배 드리면 힘드시잖아요 가세요 근데 그날 다 왔어요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자꾸 저 때문에 왔다고 그러는데 저 아니에요 그 권사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문자 날렸어요 문자 오늘 집에 가는 사람들 알아서 해라 막 이런 거죠 다 왔어 얼굴 표정이 벌써 다 안 좋아요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사님이 맨 앞에 앉으셨어요 이렇게 맨 앞에 근데 딱 눈을 맞으셨더니 저한테 막 이렇게 하고 파이팅 파이팅 막 이러면서 제가 진짜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은혜스럽게 했어요 근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나서 내려갔더니 또 권사님이 막 오세요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도 막 그래 너무 막 좋아해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어른 권사님들이 이 권사님 오셔가지고 막 손 잡으시면서 전사님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고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주님 오시는 줄 알았다고 막 이러면서 하여튼 막 뻥뻥 치면서 막 하여튼 오버하면서 근데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한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진짜 이때만이라도 이 권사님을 향 이 권사님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바치겠다 막 이런 마음 들었다니까요 그때 제가 여러분 깨달은 거 있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구나 기억해 주는 거구나 기억해 주고 함께 하는 거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마음도 아프고 왜 남의 집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렇고 아니 남의 집 자식들은 취업도 잘하는 것 같고 결혼도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아이들은 왜 그런가 이런 거예요 저 집은 늘 행복한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늘 문제고 아 저 사람들은 다 건강한 것 같은데 건강한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몸이 약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운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잠들면서 내일 아침에 눈이 안 떠지면 좋겠다 이렇게 잠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옐리아가 그랬습니다 옐리아 하나님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지쳤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옐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옐리아가 떡을 먹어요 막 먹어요 물도 막 벌컹벌컹 마셔요 그런 다음에 정신을 번쩍 자르더니 갑자기 막 일어나요 그리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놀랍죠 옐리아가 벌떡 일어났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정말 배고팠는데 그 떡 먹어서 정말 갈증이 있었는데 물 마셔서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천사가 떡을 날라주고 물을 날라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옐리아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날 모르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날 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이 날 기억하고 있네 하나님이 날 오늘도 보고 있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알고 있네 여러분 이 깨달음이요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일어나 지더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다시금 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이 옐리아의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우리 죄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나랑은 별로 이렇게 관련 없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2000년 전에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낼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어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높임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찬양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고 두려운 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이 은혜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감사였어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또 옛날에는요 기도 제목 한 개만 응답받아도 난리였어요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어 막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열 개 중에 아홉 개가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한 개 응답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한 개 응답 못 받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드린 시간이 얼마고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만데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거죠? 왜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오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한 번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예레미야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줘 어떤 때? 네가 청년 때에 나를 사랑했던 거 네가 신혼 초에 나를 사랑했던 거 그거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렇게 좀 얘기해달래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보여줬던 이 청년 때의 사랑 이 신혼 때의 사랑은 대체 언젤까요?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기억하노니 곧 씨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출애굽해가지고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의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청년 때의 사랑이래요 신혼 때의 사랑이래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뭡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금만 수틀리면 다시 돌아가자고 그러고 하나님 없는가 봐 자꾸 이러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배음망덕하고 여러분 이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좋았대요 그때를 기억한대요 그때가 신혼 때의 사랑처럼 달콤했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보니까 이래요 광야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가라 그러면 불평해도 가야 합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가고 싶어도 불평하면서 멈춰야 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뭐 자기에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면 불평해도 그거 먹어야 합니다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굶어야 돼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때 그 광야를 기억하면서 너희들이 불평했어도 그렇게 나한테 삭제들 했어도 나는 그때가 좋았단다 그때가 기특했나 봐요 그때가 좋았나 봐요 그때 너희들 내가 가라 그러면 갔지 내가 멈추라 그래서 멈췄지 내가 먹으라 그러면 먹었지 안 주면 불멎지 그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랐지 그때 그러면 그때요 그때를 기억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그 신혼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천야때 새벽 예배 때 부흥의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게 와닿아서 깨달아져서 말도 안 되는 이 사랑을 하나님에게 어떻게 주셨을까 그래가지고 막 눈물 콧물 다 썼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런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스라엘의 사랑이 이 시제가 전부 다 과거입니다 전부 다 과거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너희들이 날 사랑했지 옛날에 너희들 나한테 그렇게 예배했지 옛날에 그렇게 너희들 나한테 기도했지 옛날에 너희들 그렇게 나한테 헌신했지 옛날에 지금 하나님 사랑 얘기하죠?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얘기하는데 왠지 슬퍼요 사랑을 얘기하는데 왠지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정말 두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저에게 기억하는 사랑이 과거의 사랑만 기억할까 봐 정말 두려워요 김목사 너 5년 전에 나 그렇게 사랑했지 10년 전에 너 그렇게 사랑했지 나 그런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이럴까 봐 두려워요 이럴까 봐 저는 다윗의 위대함 가운데 하나가 다윗은 늘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평안함이 있을 때에도 왕이 되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10편 18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이의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은 반석입니다 요새입니다 바위입니다 산성이십니다 나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걸요? 하나님을 한번 표현해보세요 하나님은 바위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은 방패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다윗은요 군인이거든요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적들의 위협 날라오는 칼 날라오는 화살 날라오는 창 이런 것들을 뭘로 막았냐면 방패로 막았어요 바위 뒤에 숨어서 막았어요 요새가 있어 살았어요 산성이 이뤄서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렇게 튼튼한 요새가 이렇게 튼튼한 산성이 있어서 내가 안전하게 살았다 야 이 방패 없었으면 죽었을 텐데 이 방패 때문에 살았다 야 이 바위가 어떻게 여기 있지? 이 바위 때문에 살았다 우리는 이럴걸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바위가 날 지켰다고 방패가 날 지켰다고 산성이 날 지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산성이 하나님이에요 그 바위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방패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날 지켜줬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늘 잊지 않아요 뭘 봐도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우리 벚꽃 얼마나 예뻤어요 벚꽃 벚꽃은 예뻤는데 좀 힘들었어요 그쵸? 하지만 예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벚꽃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벚꽃 이쁘다 사람 되게 많다 이거 두 개죠 그런데 그 벚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벚꽃을 만드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멋진 하늘 이 멋진 구름 만드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이 영광 받았지 않을까요? 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주시길 원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진짜 복주길 원해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그거 있죠? 그거 그거 하나님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그거 그거 하나님을 주고 싶어요 그런데 주고 싶은데 마음 한편으로 두려운 게 있어요 걱정이 돼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거 받고 배부를 때 그것 때문에 문제가 풀릴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형통이 임할 때 혹시나 하나님을 떠날까 봐 혹시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혹시나 하나님을 잊을까 봐 그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못 주는 게 아닙니다 안 주시는 겁니다 두려워서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원한다고요 복 주시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거 주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절이에요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복 주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배부를 때 내가 평안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하나님은 그게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과거의 사랑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청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그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 과거 옛날에 예배드렸고 옛날에 기도했고 옛날에 내가 헌신했고 그 과거의 사랑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요 오늘 내가 드리는 이 예배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오늘 드리는 이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럼 어쩌면요 이 예배가 이 기도가 내 인생에 내 인생에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아요 다음주에 예배드리겠지만 오늘의 예배랑 어떻게 같아요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이 기도 이 믿음의 헌신 이 충성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에겐 아픔이 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하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하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가 엄청난 기도를 해가지고 사무엘의 선지자를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는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해요 뭔가 특별한 스페셜 기도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기도였어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이 기도 삼손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했던 기도가 이 기도였어요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하께 불을 지져 이르되 주여하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생각하옵소서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억되다 생각하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영어선경은 리멤버미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플랫의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어떤 기도 했다구요? 엄청난 기도? 아니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마지막 기도도 이거였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42절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꾸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 하냐면 이야 이 사람 꽤 근사한 것 같아요 믿음도 있는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강도가 어디에 달렸어요? 십자가 십자가 형탈이 어떤 곳이죠? 가장 나쁜 놈이 가장 나쁜 놈이 죽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 강도가 달렸다라는 건 이 강도는 어떤 사람? 진짜 나쁜 사람 진짜 나쁜 사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러니까 굉장히 근사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 아니에요 문헌을 보니까 로마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년 동안 다 들였습니다 로마의 마지막 이 최고의 형벌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형틀에 몇 명이나 달렸을까요? 공식적인 문헌을 보니까 98명밖에 안 달렸어요 98명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여기에 안 달아요 웬만해서는 그런데 이 강도가 거기에 달렸다 무슨 뜻이라고요? 진짜 나쁜 놈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진짜 나쁘신 분이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니에미아가 성벽 재건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정한기 안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저는 우리 안디옥계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나를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나 너한테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를 위해서 니가 한 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만약에 이렇다면 그럼 우리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우리 너무 진짜 주님 앞에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전까지는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살다가 야 주님 앞에 기도나 하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는데 내가 너를 살려줘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이러면 우리의 인생은 죄 아무리 많은 걸 가졌을지라도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기를 얻고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꽝입니다 정말 꽝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진 게 별로 없어요 남들에게 내세울 것도 없어요 남들에게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온통 내 삶의 족정마다 하나님의 기억되는 삶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기억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 우리 청년들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제가 마지막 날 집회하면서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번 필리핀 선교 기간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기억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 9박 10일 8박 9일 그 짧은 시간에 사실요 단기 선교 와서 할 게 별로 없어요 뭐 언어를 할 줄 알아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줄 알아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조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의 헌신 그 드렸던 그 시간들 그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이 되면 나중에 우리 청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이 삼손의 기도를 할 때 이 한나의 기도를 할 때 이 십자가 강도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줄까라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없다라면 오늘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 삶을 돌아왔습니다 나에게는 있는가? 나에게는? 이런 목회자로 부른받아서 목회자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믿음의 길을 가는 거 그게 뭐 대단해요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목사는 죽어라 기도하고 목사는 죽어라 신방하고 목사는 죽어라 교회에서 충성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좋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가 기도하는 거 당연하고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고 전도하는 거 당연하고 헌신하는 거 당연하지 그게 뭘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어 그런데 제가 목사의 삶이 아니었을 때 제가 청년 때 예수 믿는 청년이었을 때 저는요 하나님이 만약에 김 목사 내가 너 기도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뭔데? 네가 나한테 기억되는 삶이 뭐야? 라고 물으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군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그때요 제가 그 군 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청년답게 살아보려고 그러게 예쓴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후임들 만나면 선임들 만나면 복음전하고 제자훈련하고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때는 막 도망치고 싶었어요 나도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대단한 거예요 군대 가서 여러분 이등병 때부터 병장까지 예배 안 빠지는 게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저는 안 빠졌거든요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희 삶 가운데 주신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 그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 안에 정말 예수 믿는 청년답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섬기고 싶고 이 아이들을 예수 믿게 해주고 싶고 예수 믿는 청년이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 가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나도 나도 그냥 대충 하고 싶어요 그거요 혹여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그때를 기억하사 지금은 내가 혹여 못하다 지라도 지금은 내가 그렇게 못하고 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그때 잘한 거 있잖아요 그때 그거를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시간들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있었다면요 그 과거가 지금으로 와야 돼요 옛날에 옛날에 그거 아니고 지금이요 없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그 삶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만들어 갈 때에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말씀 좀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기억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붙드세요 우리도 또한 그 기억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생각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생각나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주님 생각나고 주님 생각나고 뭘 봐도 주님 생각나고 이런 삶 여러분 이런 사랑 주님 앞에 드리면 좋겠고 누가 어떤 인생에 복된 인생이냐 주님 앞에 기억되는 인생 그런데 그 기억이 전부 과거의 사랑에만 있지 않기를 원해요 네 청년 때의 인혜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아니라 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야 너 지금 오늘 그 모습이 나를 정말 흥분되게 한다 나를 정말 기쁘게 한다 오늘 그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같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다른 어떤 다른 어떤 은혜 특별히 talks 그 오른쪽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Logo 이 찬양이 sound toys 연습